자 오늘은 파라꼬 부터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나오네 역시 역시 대발이 짱인것 같다 안되겠군 대발 온 아 얘 먼저 할까 아 얘 먼저 할까요 아 아 급선회한다 같은 비행이니까 얘 먼저 할래요 아이 미친 이 딱 이 까짓 이 까짓 새가 왜 안나오는 거야 그린 이다 그린 야 하나 나왔다 드디어 아 오늘의 첫 이렇지 야 무슨 한시간 동안 했네 엄청 티가 나진 않는다 그죠 오케이 한 마리로 만족합시다 어쩔 수 없군 신 포켓몬 이 녀석 마침 또 초롱순 이네 진화시킬 수 있으니까 요 녀석 한번 잡아보요 눈알 빠진다고 왜 색 차이 별로 안나요 야 이거 바위 하니까 이 미친놈들 나오는데 야 없어졌어 아 얘가 나오네 아이씨 아 오늘 왠지 하는 것마다 좀 뭔가 아니다 얘 이렇지 뭐지 얘도 없어서 나오면 나쁠 거 없는데 보라색 뭐 겸사겸사 이 녀석도 나오면 좋겠네요 대공에서 잘 나온다고 하는데 대공에는 진화체가 있어서 느낌이 진화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할래 오늘 뭔가 컨디션이 아니야 그런가 봐 오케이 이거 봐 이래서 해야 된다니까 이래서 조우를 해야 돼 이것저것 자주 만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야 아예쁘다 아예쁘다 그렇지 대기라스 탄환 포켓몬 아 가스를 기세 좋게 분출 심으며 나는 뻔데기 가스를 내뿜는 녀석이었어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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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별로였다 아무튼 뭐 대기라스로 만족해야지 이번에는 좋아요 이번에는 부르르 부르롱 부르롱 대량 발생이 떠서 부르롱 대량 발생으로 잡아볼게요 오늘 앞에 두 마리는 상당히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는데 그거는 좀 제대로 해보자고 여기에 떴습니다 대량 발생 넌 죽었어 이 미친 엔진 잘 나오네요 오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놓치지만 않으면 우와 엄청나게 많아 느낌 좋다 얘도 가끔씩 금색 느낌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 많다 완전 편하다 이거 진짜 뻥 안치고 무조건이다 30분에 두 마리까지도 가능할지도 야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왜 안나와 오늘 진짜 이거 치운 아니다 폼에 미로치 여부 안나옵니다 어 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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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아 저장 안했네 아 근데 생각보다 치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는데 나이스 개꿀 좋았습니다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근데 아 근데 생각보다 티가 많이 안나는데 아 근데 사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편법이긴 한데 이 방송 프로그램적인 편법이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필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높여 볼까? 채도 높이면 확 티나죠? 이러고 하면 돼 졸라 티나지 이렇게 하면 좀 한결 편하긴 하지 이렇게라도 안하면 내 눈알이 나만 하질 않을 것 같거든 어 저거 봐 떴다 이거 봐 티가 나잖아 아니네 어? 맞나? 아니지? 아 내꺼 소리지 이거? 이거 필터를 매겨도 의미가 없잖아 아 대바를 바꾼다? 아 대량 발생 바꿔봅시다 아씨 뭐 아무 데서 해도 잘 나오는 편이었으니까 그 녀석은 바로 떴어 미친 빨리 나오긴 한다 아 얘 근데 진짜 얘도 들이대는 거 장난 아닌데 아메 이곳인가? 아 있겠죠? stub리 아씨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으흑 도르 rss 다리 아악 아 60나 짜증나 아isi 졸라 스트레스 받아 으응 매달리기 찬성 입니다 으어어 아올 근데 어차피 이 상태에서 배틀 못하잖아 그죠 잘한다 잘한다 잘 싸우고 있어 저거 봐 림피아 혼자 다 하고 있음 림피아 피 없다고? 살리면 돼 아 아 재개야 아 아 진짜 안 나오네 나 오늘 진짜 운 쓰레기다 진심 아 나도 나와줘 어? 야 나왔다 아 죽은 건 막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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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마 제발 제발 말하지마 말라 했어 저기 날아간다 날아다 날아다니깐다 저 새끼 저 새끼 이 새끼 아 드디어 끝냈다 아 진짜 힘들었다 아 요 며칠 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네 이리와 말해 나 형 meeting 말해서든 오늘의 이로치 수확 평소와 다르게 영 운빨이 따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맨 처음에 파라꼬알라다가 급선회한 이녀석 이름 뭐였더라 파이어로 맨 처음 녀석 이녀석은 나중에 포홈 이나 이런데서 중간지나 제 불화살빈 이랑 파이어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얘 한 마리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초롱순 잡다가 나와버린 대기라스 대기라스는 나중에 에버라스랑 마기라스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폰 많이 돼가지고 초스피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사람 열통 터지게 한 부르롱 이랑 부르르룸 이 녀석이 룸이에요 처자고 있네? 잠이 오냐? 어? 너 때문에 지금 2시간 47분 동안 너를 계속 잡았어 또 추가적으로 이로치를 계속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유바예요 뿅